이 작품은 1986년도에 제작돼서 발표된 작품이에요. 주제가 갈치의 척추뼈, 갈치 척추뼈를 주제로 해서 인체의 뼈와 같이 연결돼서 제작된 작품, 뼈라는 주제의 작품입니다. 원본, 석고 원본 작품이에요. 이 누예고치처럼 그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면서 버틴 강한 힘이 느껴지죠. 그리고 허공에 날카로운 갈치뼈에 가지고 있는 강한 갈치뼈의 날카로움에서 강한 느낌과 부드러운 이 하나하나의 뼈를 부드럽게 표현해서 대조를 이루게 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우주 공간과 연결되는 접합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작품입니다. 뼈가 보금자리에서부터 용투름하면서 움직이면서 밖으로 강하게 나가는 그런 힘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. 그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작품이에요. 그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작품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 노력했던 작품은 더욱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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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